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은 대선이 불과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헤리스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 주 유세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며 여성들이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더 가난하고 덜 건강하며 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낙태 접근성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리스 부통령에게 뒤처지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50년 이상 계속됐던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 종식을 도운 연방대법관들을 임명했습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조지아주를 포함한 20여 개 주가 낙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이번 투표는 여성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뒤처지고 있지만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남성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는 반 트럼프 단체인 링컨 프로젝트에 이런 광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광고는 헤리스 부통령이 중산층을 위해 최선이라면서 남성들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경제는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 5천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3개 주에서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유권자 맥신 막심 씨는 헤리스 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미네소타 유권자 유진 오터센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리스 부통령 두 후보 중 한 명을 크게 지지하는 가운데 승자는 이른바 경합주로 불리는 7개 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개 경합주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에리조나, 네바다입니다. 7개 경합주의 유권자 유진 오토바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에리조나, 네바다입니다. 8개 경합주의 유진 오토바이, 조지아, 노스캐롤 Parleen. 8개경 rouxWhoa 벤터ią 오토바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라인 선미. 5개경 ray str slot까지 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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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 cons quizzes. 감사합니다.